안녕하세요. 김예림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재건축, 재개발, 부동산을 잠시만요. 부동산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 이제 의뢰인분들도 대부분 이제 재개발, 재건축 물건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사업지나 이런 데 PM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보면은 저 스스로도 투자에 관심이 좀 많다 보니까 좀 좋은 매물이나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게 되죠. 그리고 거기 이제 관계자분들이 또 이제 추천해 주시거나 뭐 여기 사면 좋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직접 가보기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 이번에 이제 1월 10일에 이제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이거 관련해서 이제 송 대표님이 대부분은 이제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1월 10일 대책을 논하기 이전에 제가 요즘에 좀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처음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비중이 많아졌어요. 최근에.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을 드려보면은 사실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부동산 투자 경험이 대부분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쉬운 개념이어서 다 잘 알고 계신데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개념을 잘 모르다 보니까 좀 그 잘 모르시는 경향이 있다라고 해서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제가 준비를 했어요. 갭투자는 다 잘 아시죠? 근데 이제 갭투자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 해가지고 제가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주택을 사면은 뭐 4억짜리 집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내가 직접 실거주를 할 수도 있고 이거를 이제 임차인을 맞춰서 전세를 주시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뭐 전세보증금을 2억으로 맞춰서 내가 세입자를 구했다라고 하면은 내 돈이 2억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형태로 이제 투자를 하는 게 갭투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갭만큼 활용해서 이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장점은 어쨌든 투자금이 적게 든다라는 점이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갭투자 하실 때는 가장 걱정하시는 거는 최근에 이제 역전세 같은 것들 겪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돈을 한 번에 돌려주셔야 되니까 굉장히 마음고생 많이 하시고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전세 수요가 탄탄하게 뒷받침 되는 곳 그러면서도 처음에 들어가실 때 너무 전세가율이 높게 들어가면은 이제 초기 투자금은 적게 들 수 있지만 나중에 또 부담이 되실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가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게 개발을 통해서 내가 새 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빌라 투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재개발 투자는 좀 달라요. 그래서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재개발은 그 도로나 공원, 학교 같은 게 잘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거라서 대부분 이제 단독이나 빌라 밀집 지역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런 지역들 이제 그 재개발 지역에 뭐 로드뷰 같은 거 띄워보면은 로드유를 이제 찍을 수 없을 정도로 도로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좁게 형성이 돼 있고 이런 지역 낙후된 지역들이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재건축은 이제 주로 아파트 단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방배동 같은 데는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이제 향후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구역의 어떤 주택을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이게 그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새 아파트가 지어지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새 아파트 입주를 좀 싼 값에 하실 수 있는 권리를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거를 조합원 입주권 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밑으로 일단 넘어가서 보면은 입주권, 분양권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것도 그냥 뭐 그 법으로 정해진 용어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편의상 그렇게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입주권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서 싼 값에 내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분양권을 청약하시면은 당첨되잖아요. 그럼 아파트 분양받을 권리가 생기죠. 일반 분양이거든요. 이렇게 그 청약에 당첨돼서 일반 분양받을 권리가 생긴 경우 이런 거를 이제 그 분양권이라고 부르고요. 이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은 사실 시세보다 싼 값에 분양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시세와의 차이만큼 또 이제 프리미엄이 붙어서 시장에서는 거래가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피스텍 근린 생활시설 보시면은 근린은 이제 상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사면은 뭐 재개발 입주권 받을 수 있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원칙적으로는 주택 입주권 받기가 어렵다라는 점을 인지를 하시고 좀 어려운 투자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재개발 재건축 수익 관련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그 주변에 보시면은 내가 이제 재개발 물건을 사려고 갔는데 이제 한 3억이면은 32평 아파트를 입주할 수 있는 물건을 살 수 있다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주변 시세는 10억이 가는데 내가 너무 싸게 사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그렇게 계산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보시면은 이제 그 총투자금을 보시려면은 내가 매도인한테 주는 금액이 있고 또 조합에 내시는 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합산을 하셔야 총투자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인한테 주시는 거는 이 매도인이 그 구역에 가지고 있는 주택의 객관적인 가치가 있어요. 이거를 권리가액이라고 부르는데 대충 그냥 감정평가금액으로 보시면 돼요. 감정평가금액으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을 하게 되면은 이게 그 조합에서 새 아파트를 지었을 때 싼값에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세보다 싸게 분양을 받으니까 그 차액만큼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그 감정평가액대로 거래가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매도인한테 주셔야 되는 금액은 이 권리가액이라고 해서 조합에다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만큼의 금액과 그리고 시세차액을 내가 누릴 걸 예상하고 프리미엄을 얹어준 거. 이게 이제 매매가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권리가액만큼만 이제 나중에 조합원 입주권 받으실 때 그 조합에다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은 날리는 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일단 여기 매매가격 매도인한테 처음에 2억 권리가액에다가 프리미엄을 얹어서 예를 들어 프리미엄이 3억이다라고 하면 5억을 주는 거죠. 그래서 매매가격은 5억이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입주하실 때 이 조합원 입주권은 어쨌든 분양을 싸게 받을 수 있는 권리니까 조합원 분양가라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84형을 분양을 받을 거다. 근데 이 84형을 조합원 분양가가 책정된 걸 보니까 5억이다라고 하면은 5억의 분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산 주택의 권리가액은 2억이잖아요. 그래서 2억만큼을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럼 나머지 차액인 3억은 조합의 추가 분담금으로 내셔야 된다. 현금으로 내셔야 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총 투자금은 지금 매도인한테 준 거 5억 그리고 이제 조합에 납부한 3억 그래서 8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변 시세가 예를 들어서 10억, 8억 이상 간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싸게 사시는 거죠. 근데 이게 뭐 7억밖에 안 간다라고 하면은 비싸게 사신 거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제 그 조합 설립 동의받을 때부터 지금은 이제 그 법이 바뀌어가지고 정비계획 수립할 때부터 이런 것들 대략적으로 알 수는 있는데 그때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아요. 정확하게 아시려면은 관리자분 계획 수립돼야 대략 알 수 있고 그 이후에도 계속 변경이 되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 알긴 어렵고 근데 대략적으로 예상은 하고 들어가실 수가 있죠.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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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